2017년 10월 학력평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험 가, 나, 다에서 종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. 가는 혼합을 했고 나와 다는 단독 배양한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대신 다에서는 제공된 양분의 양이 가와 나에서 제공된 양의 두 배로 늘렸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. 먼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A종과 B종에서 실제 생장 곡선이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데 혼합 배양을 하되 먹이 양이 두 배로 늘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그 개체수가 각각 더 증가함을 볼 수가 있죠. 먹이에 따라서 먹이가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환경저항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개체수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혼합 배양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. 둘이 생장 곡선이 원활하게 보여지지 않고 B라고 하는 종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 관계가 바로 경쟁 관계이면서 B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가죠. 자 가에서 A와 B 사이에서 상호작용은 경쟁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개체수가 100일 때 A에 작용하는 환경저항은 다에서가 나에서부터 크다 그래요. 다에서는 환경저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체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죠. 그것을 봤을 때 이제 환경저항이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구간 1에서 구간 1은 여기네요. 자 B의 사망률과 생장률, 출생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B가 점점점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망률보다는 출생률이 더 많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이 더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우리 3번, 3번이 되겠습니다.